네 안녕하십니까 제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지금 보자 시간이 12시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올빼미라서 늦게 작업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2050년도까지의 대한민국의 예측입니다 2050년도엔 우리나라 인구가 천만 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흑격한 초고령화와 사망률은 그대로이지만 초고령화로 인해 사망자가 출생자를 훨씬 초과하여 인구가 급격히 줄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한 산업인력은 AI, 인공지능과 외국인 노동자로 외국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부자들의 주자본은 여전히 부동산일 것이며 1%가 가진 부가 나머지 99%의 부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형태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일본의 과거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보면 되실듯 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짧은 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